이런 양배추가 더 맛있는 이유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혹시 아직도 양배추 비린내 나게 물에 삶으시나요? 헐! 양배추와 양상추 이런 차이가? 곰팡이 핀 양배추 먹을까? 아님 버릴까? 돈 더 이상 버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백년밥상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고르는 법, 보관법,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겨작과 식물에 속하며 특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C와 엽산 그리고 수분함량 또한 풍부합니다 보랏빛을 돌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아주 많습니다 식감이 다소 거칠지만 순한맛이 특징입니다 잎의 섬유조직의 격자무늬와 같은 결이 있으며 식감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아삭한 것이 특징입니다 방울토마토 크기의 작은 양배추입니다 철과 칼륨 그리고 비타민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양상추는 대체로 잎이 하늘거리며 샐러드로 주로 사용되지만 양배추의 경우는 잎이 단단하게 뭉쳐있고 양상추에 비해 식감이 질기며 샐러드로 섭취할 수 있지만 주로 볶거나 쪄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 다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양배추가 대부분의 영양소를 양상추보다 높게 합류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겉잎은 상처가 나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속이 꽉 차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으며 심지 부분도 변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커팅 양배추라면 속이 치밀하고 잎이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먼저 겉잎에 상처가 있거나 지저분한 부분은 떼어낸 후 4등분하여 심지를 제거해줍니다 방울 양배추의 심지 부분은 익히면 부드러워지니 따로 제거하지 않고 더러운 겉잎만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양배추를 사용할 양만큼 잘라줍니다 물에 식초 한 스푼을 넣은 후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세척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양배추를 2등분하여 심지를 제거해줍니다 딱딱하고 질겨 보이지만 달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심지에는 암을 예방하는 폴리페놀과 셀레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키친타월에 물 또는 소주를 살짝 묻힌 후 심지가 있던 부분을 덮어줍니다 양배추에 랩을 씌워준 후 냉장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심지 쪽이 위로 향하도록 보관하시면 수분 증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 부분은 양배추의 생장점입니다 수확 후엔 영양분 공급이 없어 영양소를 계속 생장점으로 보내려는 성질 때문에 그대로 두면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찍어나 삶은 양배추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차가운 양배추는 과다 섭취할 경우 배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잎이 많고 단단한 채소이므로 곰팡이가 내부까지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 곰팡이 핀 부분으로부터 약 1.5cm까지 제거한 후 섭취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먼저 찜기에 채반이 닿지 않을 만큼 물을 넣어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청주 또는 소주를 2큰술 넣어줍니다 소금을 살짝 넣어 끓는 점을 높여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채반을 올리고 양배추를 두꺼운 잎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서너 장씩 겹쳐 쌓아줍니다 뚜껑을 닫고 1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국립전파 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을 전자렌지로 조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전자렌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전자파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의 영양소 파괴도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배추체를 공기 중에 오래 두면 풍미가 떨어지며 수분이 증발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꼭 섭취하시기 전까지 찬물에 담가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물에 담가둘 경우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내과 학회지에 따르면 양배추는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다만 비타민 U가 위상과다분비를 억제해 미점막을 보호함으로 속쓰림 개선에는 효과적입니다 양배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